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 먼저 지난 8일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홍시장을 만났을 때 그때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덕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터무니없는 주원 글씨를 써가지고 덕보잡들 동원에서 그걸 경찰에 고발해야 수사해야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질적은 별도 없는 놈이 되지 비례대표 정당만 장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면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노원에 가면 100%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와 연고가 없다.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안 볼 거다. 차라리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변호사님. 이건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그럼 진짜 홍 시장의 얘기처럼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면 10석 건질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말을 딱딱 끊어서 맞는가하고 제가 보기에 틀린가하고 한번 분류해보면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하게 조리돌림 당한 게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성상납 받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의혹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그래서 경찰에서 성상납 받은 결과를 읽어보니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세로를 고소한 건 무고다. 이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 증거 없이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걸 제대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 중에 국민의힘으로 안 돌아올 것이다. 이건 동의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올 수가 없어요. 이건 동의해요. 그리고 노원병에 나가면 100% 떨어진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대구에서는 바람이 전혀 안 분다. 이것도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 못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례 만들면 10석 가까이 찾아간다. 이거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현행법대로 연동형 비례로 간다. 그러더라도 위성 정당이 두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국 신당이나 여러 개의 신당들이 있을 텐데 과연 이게 10석 하려면 얼마의 비율을 몇 프로 얻어야 됩니까? 최소한 이게 10몇 프로는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옛날 제도로는 5% 좀 넘으니까 3석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지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총력 대결하면 결국에 유권자들은 두 진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군간지대가 이렇게 많이 얻기는 어렵다. 이래 봅니다. 사실 홍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게 영남의 대구에 출마할 것이다가 과거에 침박연대를 염두에 둔 게 이준석 전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홍 시장은 그 당시에는 박근혜라는 확실한 차기 주자가 있었고 그 사람을 보고 침박연대가 나가서 대구를 석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보는 건데 저희가 하나 갤럽 여론조사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갤럽 여론조사에서 물론 수치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하도 요즘에 이준석 전 대표가 거론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올라오면서 3%를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는 판단을 하겠죠. 바람이 좀 불고 있다. 그런데 이 차기 정치 지도자 조서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은 좀 국한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2030MZ세대 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그러니까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또 다른 선택지를 원하는 유권자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이 그래프에서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되는 건 한동훈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인 경우에는 박스근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조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0%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0%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차기 정치 지도자로 선호하는 건 21%예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12, 13%는 왜 안 들어오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차기 정치적인 확장성이 박스근에 갇혀 있다.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서울에서 오차범위 내기는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앞섭니다. 이게 주목을 해야 돼요. 왜? 내년 총선이 수도권 총선이라 그러는데 서울에서 한동훈의 파괴력과 정치적인 경쟁력에 대한 선호도가, 지도자 선호도가 이재명 대표로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수준이다? 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사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하다가 안 한 이유도 이런 역풍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다음 주에서도 계속 이어지니까 시선 고정하고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